다진영 동작에서 크라이튼 축축해 주시고 이쪽에서 신뢰 느낌 나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왜요? 진짜 너무 좋아 여자도 있는 그대로 슬롱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콘서트 재밌었어요? 협조를 잘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자 배우는 미키가 특히 제게 힘이 되어준 한사람 이러면 터로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다시 보여줬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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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큐!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실수를 듣다니라 너무 여럿 덕분에 항상 많이 주실 때마다 너네네 사랑하기 너네네 그리고 특히 제게 힘이 되어준 한사람 가장 좋은 이대 소중한 이대 파이팅! 소중한 이대 소중한 이대 소중한 이대 파이팅! 어휴 시끄러워 제가 느끼하라고요? 이런 매력이에요 레디 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걸 많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사랑하는 멤버들 사랑하는 멤버들 그리고 특히 저도 힘이 들어주는 사람 끝 끝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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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늘 또 콘서트가 끝났어요 어떠셨나요? 화살을 튼튼히 잡으세요 우선 먼저 듣고 싶어서 어떻는지 소감을 한 번 얘기했어요 첫 콘서트인 만큼 아쉬움도 보지 많았고 설레임 동시에 강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그런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말 딱 무대에서 딱 저희가 모습을 드러낼 때 정말 그 빨간색 야광봉을 보고 정말 오늘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감동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첫 번째 콘서트인 만큼 팬 여러분이 되게 열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멤버들도 노래 다 노래도 잘하고 또 모든 스태프들도 되게 특히 오늘이 호흡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정말 내 생에서 최고의 기뻤던 순간을 말한다면 오늘입니다. 남은 구연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호흡도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